햇살 잘 드는 이런 마당에 있는 집에서 애들은 놀고 우린 고기 굽고 상추도 씻고 그러다가 호수로 물장난도 하고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그런가요? 한번 해볼래요? 네? 박복희 씨랑은 돈이 좀 없어도 뭔가 좀 허술해도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별로 따뜻함 같은 건 없었거든요 해보자니까요 진짜 뭐가 이렇게 다 어색해요 진짜 이 아줌마랑 평생 같이 살려면 좀 깍깍하고 머리도 좀 아프겠어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되겠네요 뭐 머리 좀 아프면 어때요? 좋은데 박복희 씨는 저는 누군가한테 기대본 적 없죠? 자, 나한테 한번 기대봐요. 이렇게. 박복희 씨는 나한테 기대고 나는 박복희 씨한테 기대고 이렇게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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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